합격 운도 보이고요. 직장 운도 괜찮고요. 승진 운도 있네요. 금전 운은... 아니네요? 금전은 크게 따르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. 태극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말띠. 말띠 분들 하반기 운세 한 번 가볼까요? 31살 경호생 분들. 어? 진짜 달리고 달리고 할 것 같아요. 푸른 초원을. 마구마구. 마냥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? 아니죠. 달리는... 달려야 뭔가 성과를 이루죠. 뜻먹은 일, 마음먹은 일. 그거 따라서 마구 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나이가 조금 있는데 이번에 경호생 분들 31살이거든요? 근데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. 좀 느즈막히 뭔가 새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 애법이 있는 것 같아요. 합격 운도 보이고요. 아이고. 직장운도 괜찮고요. 승진운도 있네요. 금전운... 아니네요. 김전은 크게 따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명예랑 그런 부분들 좀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. 축하드려요. 뭐라도 따세요 공부하세요 43살 무호생분들 올해 연초까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보여요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틀어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관제도 있었던 분들도 있네요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무호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초 딱 빼고 나서 그 뒷부분부터는 조금 조금씩 안정세가 왔어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세가 와서 하반기까지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안정세가 그렇다고 막 뭔가 큰 돈을 벌거나 무슨 일이 엄청 잘 되거나 그런 일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안정적이게 안정을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호생분들이 욕심 안 내고? 아니 욕심은 많아 욕심은 많은데 말띠 분들도 똑똑해서 타산을 다 따지는데 내가 이번에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와 본인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그래서 올해 이분들 같은 경우 자기 생각에도 내가 그냥 욕심 부려서는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는 안정세는 타고 갈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하반기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세를 본인들 생각대로 타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호생 55세 분들 잔병치레가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크게 문제 되실 일은 없다고 나오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통? 이거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 건데요 체격이 조금 있으신 남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잔잔하게 나이도 있으시니까 관절도 아프시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하는데 크게 칼들 수전이 보이지는 않아요 대신 남자분들만 그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도 말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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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